아휴 또 내가 화장실 갔다오면 이렇게 또 러딩이 빠르고 그래 간다 됐당 우리 치비벨님이 무사하당 화이팅 지연이가 왔어 대신에 뭐 하나만 하자 하나만 뭐 이렇게 이렇게 욕심이 많아 사람이 아이고 아파 아야 아이씨 야 나 때문에 사람인들을 많이 끌려왔는데 저게 다 살아서 돌아간다고 배고프다 과자 먹어야지 견과류도 몇 개 안 남았네 야 뭐 이렇게 날아오는 게 많으냐 지금 보니 이렇게 날아오는 게 많아 코르키에다가 벨코지에다가 그게 단가? 그게 단데 왜 이렇게 피해야 될 게 많은 거 같지? 뀨 뀨 뀨 뀨 야 저긴 또 왜 이렇게 안 죽어 내 몸에 들어 엠비션 왜 이렇게 안 죽냐 쟤네 시냄새난다 카직스의 엠비션이 들어가고 그 진화를 하게 되는데 못 맞췄어 야 우리 사람이 없는데 내가 탈익을 때리는 게 맞나 아 기절 아 아이씨 뭐해 죽은 거야 아이씨 뭐 쳤구나 음 끝까지 가야지 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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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야지 으앙 저쪽에 탈이랑 아우 뭐냐 AP AP 탱 딴딴하네 탱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의리가 없어 아이 왜 네가 맞아 우디르가 맞고 난리야 아이 씨 나 저 뒤에 있는 애 때리려 그러는데 이런 이런 우디르가 대신 맞았어 에헤이 사람들 아 백호주가 자꾸 맞네 뀨 백호주가 자꾸 맞아 백호주가 당구 좀 칠 줄 알겠는데 당구 좀 치나 마누라 맞췄다 뒤에 힐 먹을까 힐 먹자 니코 먹어 아무도 안 먹어도 돼 뭐 우왕 어우 힐 타이밍 좋았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치워 이거 치워 야 이씨 벨코즈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이씨 야 우리가 다 근접 다 짧 어우 저쪽은 왜이렇게 더 단단하냐 저쪽은 단단해들 너무 많은데 뭐 저래 단단해 아 나 원 참 아 내가 지금 이 템을 가면 안되지 나 신화팀 가야 되잖아 아 아 템 잘못 갔다 얘 아 나 지금 저거 저거 가는게 아니지 참 템 바뀌었잖아 아 비켜 아 비켜 야이씨 저이씨 야이 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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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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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잘해봐 왜 안 죽어 똑같애 근데 왜 저쪽이 이렇게 단단한거 같지 얘 아이템이 잘못 갔다 그 짝쇼 가야되는 짝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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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아이템이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어 가던거 맞아 가 아 이거 원 에잇 에잇 예하 수면요도 많이 먹어주세요 아니 탈이 겁네 딴딴해가지고 아 거기 들어가면 또 다들 막을 거 아냐 날아오는 거 봐 스킵드 어 이게 뭐야 이 궁 뭐야 아 아 아 야 이거 우리가 붙었을 때 너무 좋은 점이 없는데? 탈이기야 너무 크다 작쇼 아이템도 잘못 갖고 속상한데? 우리는 CC기가 없어 아 누가 자꾸 대신 맞냐 아우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괜찮다고 우리가 이긴다고? 뭔 수로 뭘로 언제 이길 수 있는 거야? 탕남자의 CC기 몸 CC? 아니 몸 CC가 돼야 말이지 이게 우리가 어휴 무시하고 뒤로 가라고? 알았어 나 무시하고 뒤로 가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난 자꾸 정면으로 애들 만나니까 영 답이 안 나와 나도 그 생각을 했어 Alexandra 야 왜 이렇게 터져? 난 물몸이냐 삔났어 또 30 보면 똑같이 purchasing Master 에잉 아우 견과류 먹었더니 당 떨어지네 쌀과자 먹어야지 죽을 때마다 1코가 나온다고? 누가? 나는 아닌데 어우 마지 뻗했다 혼자 왔니? 야 우디리야 너 혼자 왔니? 왜 이렇게 주변에 이펙트가 많니 너는? 어우 여기 뭐야 퍼지냐 무슨 소울이세요? 저 셋이 왜 이렇게 단단해 저 셋이 막고 있으니까 어딜 들어갈 수가 없어 망했다 망했어 교환했니? 자르반이랑 뒤로 갈아가서 뒤로 물어서 이제 합류를 막긴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못했어 또 1대1 교환이야? 이러면 누가 이들이냐? 우리가 손해 같은데? 내가 탱탱을 가가지고 누구를 잡는 것은 힘들고 누구를 때려야 돼? 뀨 야 이거 피가 쟤네는 계속 피가 차는데 나는 피가 쿨마다 차야되고 쟤네는 계속 차는데? 탈에게 계속 일해주는데? 와 치검 가야지 가야지 야 작쇼도 뽑아야 되고 치검도 가야 되고 지금 아이고 바빠라 치검 가야지 치검 갈 돈이 없는데? 응예 야 누가 치검 내가 가기에는 지금 돈이 없어 니코가 가고 있대 일단 아 우리 귀여운 벨코즈가요 맙소사 아 유리 탄다 빨래가 다 됐대 아 야 아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눈덩이 맞을 뻔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야 이 야 뭐 살살 먹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우와 대코즈를 잡으러 가기가 너무 힘들어 저쪽은 들어오면은 막 그 뭐야 무적에다가 어디를 cc기에다가 탈이 게이 게이야 탈이 누군데 뭐 이렇게 빡세냐 못 잡나 탈이 돌아가 아이씨 비켜봐 아 비켜봐 아구니 당했대 아이씨 뭐야 또 다 합류했어 뭐가 되게 약한 것 같다 우리 뭐가 부족해 뭔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 나도 뭔가 계속 잘 너무 잘 녹고 아 너무 잘 녹아요 때마시야 뭔가 cc기가 저기가 좀 더 좋은 느낌이야 어디다 구글 쓰니 너는 띵뚱 아직 안 끝났어 경기 안 끝났어 아니 자르반이 왜 안 죽어 야 자르반이 왜 이렇게 안 죽어 띵뚱 누구야 띵뚱 수면우다우 음악님의 음악 뭐 재생이네요 2022년 장인 초청 시리즈 갑자기 이걸 왜 추는데 국가 특징과 컨셉 22 21